사람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 찍는 연습 멋있잖아 학교 가기 싫지? 네 아 멋져 솔직히 아주 아유 참 오늘 시험이어서 응응 그래 맞아 학교 가기 싫고 일하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 사실은 다신치 에이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지 우리도 옛날에 저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중간치기도 많이 했어 아유 차 좀 바라야 이게 박살났어 오메 옛날에 학교 갔다 온 척하고 다리 밑에서 놀다가 집에 오면 다른 애들이 먼저 집에 와가지고 꼬나봤잖아 야 그거 뒤지게 막고 그랬다 이거 이짜쓰기 학교 가지도 않고 갔다 왔다고 말이야 그렇게 가기 싫었어 우리도 아유 그것도 친구들하고 저 다리 밑에 가서 놀으면 얼마나 재밌나 불편없고 콩도 꼬고 먹고 아유 아유 7만 8천 아유 여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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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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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뭐 한 번 시간대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고 아유 참, 어떡해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간게도 우우 woo 당신의 뜻이 이랄 coil 당신이 사랑을 를 아 manifesting 아 아 아 바닥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. 터벌리니 가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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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